충남 등 충청권 교통사고 다발 지역 7곳에 대한 개선 조치가 이뤄집니다.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, 지난해 충청권 교통사고 다발 지역 7곳에서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46건이 발생했고,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42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경찰과 지자체는 노인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무단횡단 방지시설과 노면 도색 등 개선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. 또 과속 우려가 큰 당진시장 오거리 부근에는 고원식 횡단보도와 과속단속카메라가 추가 설치됩니다.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도로교통사고 보행자 사망자는 1,400여 명으로 노인이 전체의 57%를 차지했습니다.